국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남구가 최근 사업 추진의 최대 관문인 실시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한때 1,100여 가구가 마을을 이루던 구룡마을. 사실상 30여 년 동안 방치되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뒤 강남구와의 갈등 끝에 지난 2014년부터 공영개발이 추진됐습니다. 8만 평의 부지에 임대 1,100가구를 포함해 2,700세대를 짓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보안 요구를 받은 강남구. 결국 환경과 교통, 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다시 협의받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원하는 사항을 해서 첨부해서 올렸거든요. 2월이나 한 3월 달쯤에 지금 인간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 도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보상을 거쳐 연말께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 S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이주 임대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 산 사람한테는 전두 특별공급을 해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주 대책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퇴진까지도. 수년간의 논란 끝에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구룡마을에는 400여 가구가 선위주로 마을을 떠났고 현재 710여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